안녕하세요 아디다슬의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디다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75회 스피토르 50장이나 준비해왔습니다 잘 봐주시라요 곱씽곱씽 자 이번 75회의 테마는 고고 레이싱 레이싱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달릴 레이서들을 포집합니다 이제 빠르게 한번 달려볼까요 고고고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당첨이다 기대하시라 내 당첨 금액은 바로바로 1,000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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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이 우리 어 뭐야 행운이잖아 아 대박 당첨이야 급하다 급해 급하다 급해 아 어떡해 1,000원입니다 오예 오예 1,000원 오예 1,000원 오늘의 당첨 금액은 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당첨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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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에이 2,000원 2,000원 3,000원 해문의 숫자는 바로 5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숫자 2, 그 다음 숫자 8, 그 다음 7, 그 다음은 3, 4, 과연? 이번 숫자는 5가 안나오네. 오늘의 행운의 숫자를 긁어보겠습니다. 오, 행운의 숫자 7, 6이 나왔네. 그러면 5인가? 아니네, 2. 그 다음은 에이, 4. 그 다음 숫자는 5와 7이다, 7이다, 당첨이다. 자, 오늘의 당첨은 얼마일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첫 글자는 1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바로바로 슉, 천원입니다. 본전이다, 본전. 행운의 숫자 1, 1 더하기 9는 귀요미, 6, 8, 숫자들이 다 둥글둥글하네. 이제 둥글둥글한 거 안 나와도 되는데, 길쭉한 거 나왔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과연? 오, 아, 속았다. 오늘의 스피드톱 행운의 숫자는 3. 갑자기 귀찮아낼게요. 뒤돌아 서 있는 이 피규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짬! 6, 4, 8, 야, 3 나와라 3.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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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아니야 3자. 9자네. 야, 3 나와라 3. 에이, 3 아니네. 너, 3이지? 오, 3일 것 같은데. 아, 3이다. 3, 누가 봐도? 3이 아니네. 고양이 짱구. 짱구 너무 귀엽지 않나요? 고양이 옷을 입고. 어, 뭐야, 당첨이잖아. 감사합니다. 오늘의 당첨금은 인생 역전할 만한 금액일까요? 너무 두근두근대네요. 오늘의 당첨금액은 아, 1인의 조전테이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채널은 바로바로 당첨된 복권의 금액을 푸는 채널입니다. 아디다슬의 대박난 복권 수렴기를 기대해주세요 아마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천만 5억원에 당첨된게 아닐까요 느낌이 정말 좋은데요 오짜나와라 흉유 흉유 수고치롱 일천원입니다 이거는 언제 당첨될지 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늘의 숫자 8 8종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바로 나오네 오늘 당첨 너무 좋은데 그치 탈라라라 털린다 털려 오늘 당첨 금액은 과연 얼마나 많을까 라고 하는 순간 1 설마 일천원은 아니겠지 일천만원 있겠지 일천만원 주세요 아휴 어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바로바로 팔. 나의 숫자에서 똑같은 팔이 나와야 당첨이에요. 오늘 당첨될 수 있을까요? 과연 나에게도 행운이 오지 않았죠? 아쉬워라. 사나울 때 되지 않았나? 되지 않았나? 4, 3, 2 그 다음 숫자는 뭘까요? 맞습니다. 1 그 다음 숫자는 8 그 다음 숫자는 7 그 다음 숫자는 바로 4가 나와서 당첨이겠죠. 오예 당첨이다. 거짓말이야. 당첨 나머지 숫자들은 한꺼번에 긁을게요. 오 잘 긁힌다. 오늘 아디다스레 당첨 금액은 1자라고 1댕 1 1 1 1 1천원이잖아. 너무 좋다. 빛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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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되길 빛나이다. 내가 당첨이 되지 않으면 누가 당첨이 되겠어요. 하루에 코박코박 3번씩 이렇게 당첨이 안되다니 딸랑딸랑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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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벙아 내가 당첨될 것 같니? 은 아니야 베롱 꽃향기 좋다. 오 스멜 당첨에 스멜이 느껴지는걸 옆쪽은 빠르게 긁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난 당첨됐으니까 아디다스레 오늘 당첨 금액은 바로바로 기대해주세요. 하나 둘 셋 뿅 아 1자만 밖에 아니네 7 3 6 1 9 다 9 3 7이 나와야 당첨인건데 7이 과연 나올까요? 딱 봐도 7이 아니네 바로 낙첨입니다. 자 바람이 머물 땅 안해 바람 언제쯤 당첨이 될까 제발 저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 때만은 레이싱 중인데 빨간색 레이싱가가 되게 빨라보여요. 와 저도 어릴때 레이싱 해보고 싶었는데 복권만 긁고 있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긁는 스피또 스피또 1000 원짜리 복권은 1등 당첨 금액이 바로바로 5억 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긁다가 1등에 당첨되면 바로 5억 원을 받으러 갈 수 있어요. 그때 꼭 브이로그 찍을게요. 가자 가자 100원의 숫자는 8 1000원짜리 스피또는 1등이 5억이구요. 2등이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왼처음 숫자가 지금 당첨이 됐죠? 왼처음 숫자가 이렇게 1이 나오면 망한 거예요. 다같이 따라해볼까요?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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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옛날에 초등학교 음악선생님께서 좀 특이하셨거든요. 왜 특이하셨냐면 말한대는 친구를 가리키면서 따라하라고 하셨어요. 다같이 미쳤어요. 그러면 단 친구들이 전부 웃으면서 따라했어요. 근데 진짜 미쳤죠. 당첨이 되다니 이번엔 얼마가 당첨일까요? 1 1 힝 힝 1천만 원이요. 1 1 2 2 2 2 2 2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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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7 9 9 10 10 5 5 5 6 7 5 5 5 타따따따따따따따따 의미없어 오늘 웨딩카는 바로바로 레이싱카입니다 초고속 낙점 오레아 아이스크림 3 4 사탕 2 많이 먹으면 있어 6 7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1 2 스피도 천원짜리는 5등까지 있거든요 맨 꼴등이 천원이고 그 윗 에이 당첨인줄 알았다 그 윗 수가 5,000원인데 5,000원도 당첨되기가 진짜 힘들다 아니 진짜 생각을 해봐봐 한번 해봐봐봐 스피톨에 하루에 3번씩 긁는다고 쳐요 그러면 한달이면 도대체 몇개를 긁는거에요? 3,4,9 우와 진짜 많이 긁지 않나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적어도 적어도 3,4등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한테 꼴등만 주시나요? 이번것도 꼴등이겠지 바로바로 1,000원 너무해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1 키키키키키 4 5 5 5 5위에 당첨이다 당첨이다 5위에 당첨이다 당첨금액이 얼마일까 하나 둘 셋 해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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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2초 안녕하세요 저는 아디다슬이라고 합니다 ASMR로 즉석복권을 긁고 있어요 혹시 한번 친절에 친화치신다면 좋아요 누르고 도망가주세요 아 당첨 되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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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저희 엄마가 야 너 비규어가 너무 많다 인형이 너무 많은거 아니냐 그만 좀 사라 라고 하시지만 저는 부족하고 부족하게 인형과 비규어입니다 이 당첨 이 당첨 금액도 많이 부족한거 같은데 나에게 5억원을 달라 자 오늘의 스피터는 천원짜리입니다 천원짜리 제가 당첨이 돼도 골등인 5등이 당첨이 되면 천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시득이 아닌데 어머머머 뭐 당첨됐잖아 당첨됐어요 여러분 과연 앞자리는 1 후 솔직히 1천원말고 1만원 줘라 1만원 1 천원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시작 얼르렁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꿈둥이에요 저는 옴받다라서 벌리시골길로 떠나봤어요 제가 살던 곳이 그립긴 하지만 새로운 환경도 너무너무 재미있는데요 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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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세요? 인형들도 다 자기 성격이 있다는 거 이 둘은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죠? 나란히 앉아있는 거 봐봐요 너무 귀여워 1 9 3 6 4 7 1나와라 1 오예 1 나왔다 1이면 딱점이죠? 과연 딱점 금액은 1천원일 것이냐 1만원일 것이냐 1 1 1 1 1 1 1 여러분은 지금 바로 배달음식을 먹는다면 뭘 먹고 싶으세요?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아 저요 저는 안먹고 싶어요 딱 좀 되면서 먹어야겠다 아이엠 굿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바로 넘버스리 3입니다 3번만에 3나왔네 당첨금액 바로 가는거야 1 에이 또 날 실망시키네 1천원은 아니겠지 설마 에이 1천원의 숫자는 바로바로 3 3이 나왔으면 좋겠다 당첨 2등은 2천만원인데요 저는 2천만원만 돼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망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망원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9 나의 숫자는 1번째 2 2번째 4 3번째 9 이렇게 행운의 숫자와 나의 숫자가 똑같은 게 나오면 당첨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즈라고 적힌 부분은 바로 당첨 금액입니다 첫 번째 글자부터 볼까요 뭐야 5야 5 그러면 1등 5억원이거나 아니면 4등 5천원일건데 일단 마지막 글자는 1 여러분 5억 가나요 하나 둘 셋 다 5천원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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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 보였죠 오늘의 행운의 숫자 야 비켜봐 아이씨 미켜봐 자리 없잖아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바로바로 8 8 8 6 6 6 6 3 6 6 6 6 6 6 6 7 7 8 8 9 9 9 9 10 10 10 10 10 9 9 11 9 10 10 10 10 10 10 쇼줄게 자, 패샷입니다. 패샷!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7 제발 7 나와라 9 나오지 말고 7 나와라 오예 7 나왔다 나는 해군이야 해군 나는 해군이야 해군이야 7이 나왔을 칸 뭐야? 나는 내일 천원밖에 아니잖아 해군 해군의 숫자는 O O O O 제발 O가 나오게 해주세요 O 말고 다른 숫자만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제발 마지막은 O 날개 호래 쪽 쪽 쪽 쪽 안 좋네 아쉬워라 와라 와라 육 육개장 팔 팔 보채 오 오리베거기 4 사 사 사과 푸딩 7 제면저 구이 1 1 일본식 라멘 구 구구구레스 떠먹고 싶다 4 2 9 아, 뭐야? 여기 벗겨졌잖아. 8 5 여기가 4일 수도 있는데 혹시 당첨되면 당첨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긁어볼까요? 1 어? 1만원 괜찮은데? 바로바로 나의 숫자는 4는 아니고 광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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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3 5 6 7 9 10 4 4 4 4 5 5 5 6 5 5 6 6 7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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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 9 9 10 10 10 11 12 12 13 16 13